아니, 근데 우리 거민 씨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좀 있잖아요. 조금만 한번 좀. 네, 그러면 제가 특별히 조금만 메들리로 한번 해 볼게요. 그럴까요? 네. 아, 나오네. 클라스, 클라스. 진짜 나오네? 너무 시금일게요. 떠난다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했어. 사랑하다 한 번쯤 하는 말 일어서 올 거라고 다 안다고 거울에 비친 나를 달라고 벌써 손가락 열 개를 다 잡고 애써 하루를 더 세워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받아 못 잡고 거듭거리는 손으로 이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할 망이 생기고 좋아 zeitig 찬한 아이찌랑 말만 잘 들으라 했어 시키는 대로 난 눈이 저항으로 저러면 난 믿지 말고 널 안지 마 난 위로해도 사랑 없이 못 살다 시작을 해도 어느새 두 손을 널 채 모두 떠나가네 마음이 늘어나는 것 같아 눈물이 들어가고 한번대 사랑을 네 예예예예예예예.. 네예예예..... 와아아아아아아아 와 이거 안심해 acht on the night 또 있어요. 또 또 했어 또 할00 뭐 괜찮아요 그니깐요 ар, you are my everything 고맙습니다 대박이다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시작도 못했던 나의 사랑은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정인데 You are my everything 뜨거운 내 사랑 사랑은 그댄걸 계절이 변해도 난 이곳에 멈춰버린 내 가슴속에 단 하나의 사랑은 난 이곳에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와 이걸 무료로 듣다니 내가 이걸 진짜 콘서트네 58,000원이에요 밥 먹었어?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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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뭐 아침 전혀 안 가리시나요? 시간대 안 가리고 그냥 다 잘해 아니에요 더 궁금해지는 게 자장가 불러줄 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좋겠다 약간 위아래로 막 이렇게 안 꺾으시죠? 안 꺾죠 나는 야 케첩 될 거야 이렇게 안 하시죠?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토마토 오 오 오 오 오오 혼날 땐 혼내야 돼 혼내야 돼 근데 잘 때 말고 평소에 놀 때 곡의 노래 많이 들려주는데 진짜 mü tables Special 살 때부터 4살 정도 3살 정도 되면 싹 한 번 부르는 거 보면 느낌이 나올 거 아니야?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죠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랑 좋은 교과서